자 메이저님은 이데옥하게 네 지라이야 약간 머리 흰자끼에요 자 아이언님은 지금 카카시의 아니 카카시랬나 사스케의 이타치 이제는 이타치의 시스위 좀 안 끼는 분위기에요 시스위가 조금 어 약간 목숨을 다한 느낌이에요 지라이야 근데 나사랑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와 근데 아이언님 손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데 어 그러나 메이저님은 실속을 챙기구요 근데 아이언님 굉장히 손이 많이 풀려있는데 어 그쵸? 와 이거봐 아이언님 완전히 지금 상대를 거의 압박 경기를 정말 안쪽 꽉 찬 직구를 지금 계속 날리고 있어요 자 상대에게 거의 딜을 안내주고 바꿔치기도 만땅이구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언 자 공주 때려주구요 자 메이저 바꿔치기 없구요 자 이건 들어가겠는데 아이언님이 어우 저렇게 때리면 안되죠 카운트 좋습니다 자 2등까지 막아주구요 그렇죠 자 아이언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근데 들어가다 많아요 아이언님 왜 지금 메이저님 바꿔치기 많이 없는데 들어가도 되는데 아 상대가 공격이 와 아이언님 경기 재밌게 하네 이분 이분은 그냥 때릴 생각이 없네 지금 보니까 상대가 실수하는거 기다려 일단은 먼저 동작을 유도를 해 이거 보세요 가는쪽 가면서 안가 안가면서 뭔가 상대가 먼저 들어오는거 기다렸다가 이럴때 들어 공중에서 따는거 굉장히 잘해요 이분 공중에서 따는거 되게 잘하네요 약간 공중 플레이를 좀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까마이데시까지 아 까마이데시 써주면서 순간적으로 리더 체인지를 해서 안넘어가고 사스케로 잡으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사스케가 덜 컸다보니까 발육이 덜 되어서 못잡았어요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팔이 짧아서 아 나서란 좋습니다 자 이 나서란 하나에 거의 체력이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각성인데요 지라이아 각성가 온 것만큼 무서운 캐릭터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바꿔치기 많이 타러 갈지라도 말이죠 이 지라이아의 선임모드 막기 정말 어렵거든요 자 무너지나요 메이저 바꿔치 관리 좀 해줘야 되겠구요 자 이득하게 그냥 지나는거 정말 아쉽구요 자 자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아 먼저 때려야되는데 아 지라이아 정말 빠른 캐릭터인데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원다운은 먼저 아이언님이 만들어냅니다 자 메이저이 그래도 약간 이제는 손이 풀려나가고 있어요 아이언님은 진작에 손이 풀려있었구요 자 경기 체력 차이가 더이상 나면 안됩니다 메이저 아이언님은 체력 차이 더 많이 내야 되겠구요 자 공중전 아이언 바꿔치기 두개 있습니다 지금 둘다 바꿔치기 동일하구요 계속해서 아이언님은 칭찬할 수 밖에 없는게 아이언님 플레이 보면은 고수가 갖춰야될게 다 있어요 가면서 차크라데시에 좀 상대 카운터 갈건 예측하고 가다가 말고 이런식으로 평타 모션 다 할줄 알구요 어 그리고 무조건만 비연타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비연타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모든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부가 되있다라는거에요 뭐 하나 뭐 미는거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오는거에요 공중 따준다던지 자 공중전 공중전 공중전은 메이전님 안가는게 나아요 자 여유롭게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이타치 들어가 공중전 아이언 자 다시한번 이타치 나와주구요 메이저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날고있어요 바꿔치기도 지고있구요 아 이제 바꿔치기 동일한대요 야 지랄이야 뒤딸려 도망가 칵칵칵 아 사스케일 거기있는데 메이전님 안보면 안돼 지금 자 아이언 바꿔치기 없는데 마지막 한번에 반단으로 평타를 다 넣어주면서 상대 눕혀주구요 카운터까지 완벽한 지랄이야 나서람 피해주구요 사스케 야 지금 사스케로 리더 체인지하면서 빠져주는 다시한번 이타치로 아 잘하네요 어 잡아내는데 진짜 생존왕이네 생존왕 너무나도 체력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메이저 3시간 기다렸다가 떨어지겠습니다 자 수둔과 화둔의 매치였죠 자 공중전 어 오늘 완전 날라다니는데 아이언 자 메이저 그래도 메이저가 누굽니까 니값은 아는 분이에요 어 지던 이기던 항상 진짜 압박적인 경기를 받으면서 지는 경기는 많이 없었어요 메이저님은 그렇죠 메이저 갑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어어 좋아요 좋아요 리더 체인지 어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좋아요 메이저 메이저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한번 리더 체인지 그러나서 화둔에게 자 이거는 생각 잘해야돼 가도돼요 근데 가도되는데 카운터만 안맞으면 가도돼 어 각성 각성입니다 각성입니다 자 아까 못 이뤘던 지라이아의 꿈을 이루고 갑니다 근데 5초만에 때려야되면서 상대 바꿔치기 차니까요 카운터 여유부리는 아이언 아 그러나 지라이아 들어가고요 바꿔치기 싸움 카운터 그러나 여유부리는 아이언 자 그러나 지라이아 아 카운터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공중 자 공중전까지 달라붙는 지라이아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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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상 수둔 가득해집니다 가득해집니다 아이언 아 버텨내기 못버텨요 공중나서랑까지 아 이래서 메이저죠 아 모든걸 지라이애로서 보여주면서 첫번째 경기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이것이 나루토벌티리그 시즌2의 시즌3의 8강전 매치네요 아 모든 경기 봐야겠죠 아 경기 잡아내주면서 아 메이저님이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